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지역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9일 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 교원 법률상담 제도 지원 대상이 2016년 8명에서 올해 1학기 기준 13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교사의 83%가 과거보다 교권침해가 심해졌다고 답했는데 피해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전국 교권침해 피해교사 조치를 보면 58%가 다른 학교로 전부됐고 병가나 휴직을 한 경우가 18%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훈